날씨였습니다. 어디까지? were you in more? 그건 진짜 VidC 어디? 제주도에 제주도에 대해서 알고싶어요? 에 대해서 알고싶어요? 없어요. 그냥 인터넷에서 사진만 봤어요. 여행 목적이 무엇인지 혹시 아세요? 네 그냥 제주도에 대한 제주도의 자연봉과 그냥 홍보하러 가는 거 아닌가요? 홍보하는 식으로 그냥 외국인들에게 알려주는 거 기분이 되게 안전하지 않나요? 되게 기쁘죠. 기분이 좋아요? 네. 진짜로 가기 때문에? 아니요 그냥 여러 명 친구들이랑 같이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정부에서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죠. 저희 나가실게요. 나가셔서 버스 탑승하실게요. 감사합니다. 오늘 여러분과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. 즐거운 여행을 즐기시길 바랍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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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런 기회를 마련하고자 준비한 커뮤니케이션 행사입니다. 가을 숲 제주가 또 되게 아름답잖아요. 근데 NX 카메라로 또 카메라를 통해서 본 제주도는 또 특히나 더 아름답더라고요. 자세하고 세밀하게 이렇게 제주도를 찬찬히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. 이제 워터 워크를 봤잖아요, 아까. 네, 그렇죠. 왜냐하면 저기가 좀 마음에 들었어요.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바다가 없어서 볼 기회가 없거든요. 그래서 정말 기뻐했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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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